안녕하세요 제니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바이올린 튜닝하는 법을 알려드릴거에요 제 바이올린 튜닝 꿀팁은 바이올린 튜닝할 때 왼손을 어떻게 놓느냐 어떻게 왼손으로 팩을 돌리느냐 그런 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순이 되는 용을 이렇게 틀어놓구요 바이올린 이렇게 뚫을 때 A현은요 엄지 여기 검지 아 A현이구나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돌립니다 이게 힘드시면 검지 그리고 이렇게 손 끝으로 돌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마디로 마디가 더 힘이 세거든요 마디로 돌려주세요 이렇게요 이거 혹은 이거 자 그리고 D현 D현을 맞춰보겠습니다 D현은 여기 줄이죠 저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숟가락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튜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손가락 손목 힘으로 돌리면 손목이 너무 아프고 튜닝도 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튜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고 쥐현 엄지 검지 중지 박지 새끼손가락 발을 튜닝 할 때 팩을 안쪽으로 팩을 안쪽으로 누르면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보조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힘을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현은 저는 이렇게 돌려요 엄지 검지 이렇게 많이 틀렸을 때는 중지로 또 지렛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세두둥 네 이렇게 튜닝합니다 튜닝을 다 하시고 나면은 줄이 맞는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장력 때문에 서로 서로 영향이 있어서 다른 줄을 많이 땡겼을 때 줄이 풀렸을 수도 있고 음이 살짝씩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네 제 바이올린 튜닝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